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. 제 영어 채널에 대해 반갑습니다. 저희는 Fast & Furious 3의 6번째 영상입니다. 되게 섹시하게 얘기하네요. 되게 도발의 여신인 것 같아요. 퀸 오브 도발 둘이 차 베팅한다고 했는데 매칭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, What do I do with the broken ass piece of shit라고 얘가 얘기했어요. 자기 차는 8만불인데, 자기 daddy's connor. 그래서 여자가 나 걸고 해, 이런 거죠. 나를 걸고 하는 건 어때? 이런 거죠. The winner gets me. 들어볼게요. 음, 더라고 다 나네요. How about me? winner gets me. 좀만 더 볼게요. 따뜻하게 반대쪽으로 먼저 나온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. 반대쪽으로 먼저 나온사람이 이기는거야?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. 아 이 여자 진짜 장난 아닌거 같아요. 뭐라고 했죠? 이 이름이 클레인가봐요. 되게 그 아드레널린 정키 같은거에요. 되게 아드레널린 이런걸 좋아하는거 같아요. 저도 저런거 이런 막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서 저런거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보통 우리나라 여자들이나 뭐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니지만 더 그렇지만 차 레이스하고 빨리 물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. 도발적이지만 되게 매력적이네요 저한테는. 자 보셨죠? 차 두대다. 저 수동. 아 클러치. 클러치 브레이크. 가스 배틀. 저도 수동입니다. 항상 수동과 오토 두개가 차가 있었는데요. 전 수동차를 좋아하죠. 차는 수동. 매뉴얼. 많이 안나와서 아쉬워요. 아 너무 길어질거 같고 여기서 자르고 또 다음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THANK YOU. AND SEE YOU IN THE NEXT VIDEO. 1 1 3 3 감사합니다.